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지만 공천을 취소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세 종갑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개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공천을 철회하는,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정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 투기를 일삼는 후보들을 마구 공천한 국민의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자 이게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하기는 했으나 이건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당사자가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당에 신고를 하면 추가 재산이 있는지 당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과 국민을 이영선 후보가 속였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러한 해명과 관련해서 저것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자당의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인데 일각에서는 유체 이탈 화법식의 이재명 대표의 해명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만약에 본인의 재산 내역, 정가 내역을 제대로 당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공권력이 개입하는 절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크린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가 시작되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관위에 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재산을 은닉한다를지 이런 행태가 보여지게 되면 사실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선 후보도 선관위 과정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역을 아마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에서는 이런 허점 그리고 한계점을 비교적 뭐랄까요? 악용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걸 선거법이 아니라 업무상 방해로, 업무 방해로 의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인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의 잘못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당에 다 있을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이 제도적인 보완점을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영선 전 후보가 됐죠. 이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지역의 이곳 저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천안감 문진석 후보라든지 민주당 후보들의 개투기 의혹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표 후보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기준으로는 청와대 비서관을 할 수 없다는 여론과 그리고 스스로 그 정권의 판단에 의해서 단기간에 사퇴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정이 변경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개투기의 규모로 보면 그분이 더 큰데요. 차이는 하나 있죠.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이영선 후보랑 뭐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개투기의 문제점 때문에 이영선 후보를 후보 취소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이점은 저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적인 어떤 권한을 사적인 관계에 따라서 마구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이영선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비교적 쭉 길게 설명을 했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다소 언뜻 들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갭투기를 한 민주당 후보가 이영선 후보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 부천을에 김기표 후보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기표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시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일반 사건 변호인이어서 소위 대장동 변호인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 분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 비서관을 했었죠. 그때 이제 3개월 만에 경기일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경기일 당시 논란이 됐던 부동산 투기 내역이 마곡동에 상가를 샀는데 당시 한 6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채무가 56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영끌을 해가지고 갭투자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아주 민심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아주 절망감을 드리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가 됐었는데 그런 후보가 지금 이제 소위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경선 기회도 받고 공천을 받고 하는데 과연 그럼 이런 분들의 공천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영선 후보 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동훈 미대위원장은 저러한 지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 아까 최진영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위 우리가 이제 민변이라고 하는데 민변 출신 인사들의 각종 논란이라는 그래픽 제목. 지금 맨 윗줄에 좌측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영선 변호사의 문제가 있고 다 이게 민변 소속이라는 거예요. 조수진 변호사 강북을 해서 이번에 결국에 이제 스스로 후보직에서 내려왔는데 그 성범죄자 가해 남성을 변호했는데 그 변호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당시에 했던 이야기들은 옳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런 논란 결국 후보직에서 내려왔고. 현근택 변호사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에서 이번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성희롱 논란이 불거져서 불출마했고. 밑에 줄 좌측 김남국 의원 역시 민변 출신인데 코인 논란이 불거져서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죠.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그 인턴십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다 모두 민변 출신이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니 성폭력범을 감싸면서 여성 인권을 외치고 영끌 갭 투기를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는 조합파 시민단체 출신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여성홍 행정관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냥 글쎄요. 결과적인 약간 결과로 짜맞추기 정치공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민변 출신 변호사분들 중에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지도 좋았고 그동안 활동들도 되게 좋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됐다고 해서 그 민변 그 단체를 다 몰아가지고 이 단체는 나쁘다, 이 단체 출신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형선 변호사 이번에 공천 취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공천 접수할 자격이 안 되는 분이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잘 끊어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라고 하면서 한평생 같이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헌신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권과 어떻게 보면 커넥션을 맺으면서 지금 공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사회운동의 정당성과 또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특히 민주당 내지는 어떻게 보면 좌파 쪽과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정권에 어떻게 나아가고 특히 더불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사회, 어떻게 보면 사법부 내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어떤 경향을 보이다가 정권이 딱 잡자마자 거기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과연 그와 같은 어떤 민변이란 어떻게 보면 외피를 뜨고 했던 사회운동의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법원, 검찰에 몸담지 않은 부분들이 변호사님들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중에 일곱 분이 모두 다 민변 출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민변의 어떤 평소 때의 어떤 그와 어떤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검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민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자의 판단들이 조금 다르신 것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각의 판단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이영선 변호사가 공천이 취소가 됐고 지난 4년 전 총선 때는 세종이 지역구가 2개입니다. 그런데 모조리 다, 두석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던 지역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세종갑이죠. 4년 전에는 홍성국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 세종갑 지역은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요. 이제 무공천 지역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세종갑 지역은 이렇게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국민의힘 류재화 그리고 민주당은 후보 없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새로운 미래에 가 있는 김종민 후보. 뭐 이런 대결 구도입니다. 그래서 세종갑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의 마음을 줄 데가 없다. 왜?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의 적이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어찌 보면 배신자고. 누구를 찌그리오까? 약간 헷갈립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세종갑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세종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